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란진 나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란진 점심 메뉴 랜덤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또 가보실까요? 그냥 집에서... 아, 국밥이요? 아, 네 감사합니다 아, 네 혹시 어떤 메뉴 드셨는지 말씀 한 번 못 드렸어요 저, 냉면 먹었어요 점심 메뉴 어떤 거 드셨어요? 수제비요 아, 수제비요? 아, 네 그냥 고식당이요 아, 그래요? 아,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메뉴 드셨어요? 점심? 저... 마라탕 먹었어요 마라탕이요? 아, 네 마라탕이요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떤 메뉴 드셨어요? 저... 파스타랑 알리올리오 파스타랑 김밥이랑 골든볼라인 갔다 왔거든요 아, 맞아요? 아, 많이 드셨네요 네, 감사합니다 네 점심 드셨어요? 저요, 저 중국집이요 아, 중국집이요?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아, 네, 네 어떤 메뉴 드셨어요? 돈까스요? 돈까스요? 아, 네 감사합니다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떡볶이랑 김치반두랑 네 떡만둣도 아, 떡만둣도 아, 네 감사합니다 좋은 라면이요 아, 라면이요? 감사합니다 저요, 비빔밥 아, 비빔밥이요?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메뉴 뭐 드셨어요? 꼬바로우랑 소고기 볶음밥 아, 맞습니다 네, 샐러드 먹었어요 아, 샐러드요? 네 점심이요? 네 네 버거와 김 먹었어요 뭐지? 고시 식당 반식 뷔페 저, 제육두법 아, 네 네 혹시 어떤 거 드셨어요? 저, 햄버거 먹었어요 아, 네 아,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아, 햄버거요? 아,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어떤 거 드셨어요? 김밥 먹었어요 아, 김밥이요?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어, 메뉴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결과 한번 보실까요? 네, 그러면 어, 다음편에는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